코로나19로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유행 같은 병곡점이 있을 때마다 승객 수가 급감했는데요. 특히 경북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대구 시내버스 모습입니다. 승객이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대구 도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차 한 칸을 전세낸 것처럼 혼자 타고 이동합니다. 정부가 교통카드 사용 건수를 빅데이터 구성한 결과 지난해 2월 3일 대구 대중교통 통행량은 93만 건, 2월 28일은 29만 건으로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월별로 대중교통 이용량을 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해 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월에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나온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다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시내버스는 전년 대비 5,600만 여건, 마이너스 26.3% 줄었고, 광역도시철도는 4,500만 여건 줄어 감소율 마이너스 33.6%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버스와 광역도시철도 모두 감소율이 각각 마이너스 34.4%와 마이너스 41.4%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줄면서 시외와 고속버스 업계의 매출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버스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편성이 안 됐지만 이번에 추경에서는 긴급운영자금이라도 일부라도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많은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고용 안정 그리고 도산 방지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